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강가는 봄이 왔고 못 알아볼 새들이 밤솜 근처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덕질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왜요? 그렇다고 안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중간정산이라뇨? 그렇습니다. 7년째. 네. 다른 제목 어때요? 착별인사.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다들 나가버려. 나 혼자 진행할 거야. 그러면 따로 만들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 방송을 삼켜버리겠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법적으로 압박한다? 어떻게 괴롭히죠, 놈을? 죽어도 앞으로 7년은 어쨌든 더 하겠다는. 일세계적 가치체계가 저물어져 간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세계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펀덱스 영웅전은 지난 7년 동안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뉴스하고요. 아니요. 어떤 청취자분들은 응 정말 그런 거였어? 라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뭐를? 아 그렇죠.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 왜냐하면. 그냥 덕질 얘기를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느냐는 결국 소비자의 목. 네.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셨죠. 네. 둘이 같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무장해. 네. 알겠습니다. 너도 귀가 있으면 네가 방송을 좀 들어보고. 무엇을 반성할까 얘기를 좀 생각해보고. 7년간 그랬는가? 거기엔 큰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나 따로 만들 거면 나도 갖다 쓰고. 그것은 아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M 면역 밸런스 앤.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의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사네.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선생은 글 읽기만 하느라 평생 몸을 쓴 적이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열 끈의 고기를 먹는 팔척의 거한입니다. 확인하시려면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파트 2에 와주시면 됩니다. 저 농축산인, 타투이스트 도이, 헬마우스, 나성인, 북극여우 소장, 전혜원 기자와 함께 그 알실의 10년을 빛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3월 17일 근오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파트 2. 판데믹을 버텨내고 행사가 엄청 많은 SSPM입니다. 지난번에도 송왕리의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오실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위치한 로운 아트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공개방송입니다. 지도 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로운 아트홀이라고도 나오고 로운 아트리움이라고도 나오고 예술인회관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날 와보시면 누군가가 겁나 결혼을 하고 있을 거라서 좀 붐빌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해요. 네. 4년 만에 뵙다 보니 연사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4년 만입니다.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특히 지루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온 사람도 많고. 헬마우스, 북극여우, 원딜러, 나성인, 타투이스트, 도이선생. 선생은 선생. 도이선생이 아니고, 도이선생.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인, 여러분의 영상 질문에 선물과 답변을 드리는 청취자가 실제로 있다? 파트2 이벤트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나 지금 알았어. 왜요? 또 듣기 지겨운 사람에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 질문을 보내주시는 이벤트를 곧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 지금 여기 이름이 불린 7명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는 저희 셋. 하지만 저희 셋한테는 질문을 주셔봐야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품도 안 드리고요. 성갑이 형한테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죠. 없지 않을까? 성갑이 페이스북에서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산하고 좋아요. 좋아요도 아무도 안 누르고 좋습니다. 다만 이 7명과 함께하는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파트2 공개 방송. 예매를 곧 시작할 겁니다. 예매는 3월 17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러 메이킹.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운드업입니다. 지난주에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사법개혁의 반발로 이스라엘의 테크 기업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기도 하고, 혹은 미주,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사를 만들어 놓은 경우이기도 하고, 정반대로 가기도 하지만 주로 북미에서 많이 활동을 하긴 합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은 전 세계, 특히 북미의 유대인들의 투자와, 그리고 방위산업의 육성에 힘입어서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썼던 해킹 프로그램도 이스라엘 거였잖아요. 이번 사법개혁이 이스라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미국이 지금 이번 사법개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자산을 이스라엘에서 빼서 스위스와 런던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감이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중산층 인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타냐오가 정부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도 결국은 하마스처럼 팔레스타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파 강경 드라이브가 전쟁의 위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엑소더스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이 반 네타냐오 저항운동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집회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걸 읽는다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의 보수 데스크들이 아직 이 문제를 발견 못한 게 다행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부패 정권의 방탄사법개혁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사 민주당 탓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소식인 것처럼 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걸 한국 안에 있는 시오니스트들이 동조하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티가 확실하게 나지는 않는데 조선일보랑 사이 안 좋은 것 같죠?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윤석열 정부의 레임독으로 가는 속도는 무진장 빠른데 그 속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나쁜 말이 첫 해에 나올 수 없거든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첫 해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게 보통 4년 차쯤 나오는 말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은 24년도잖아요. 보통의 속도로 지금 정치를 해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임독일 때 선거는 보통 어떤 내용으로 여권에서 광고를 합니까? 우리는 지난 정권과 다르다. 우리가 만들어냈던, 우리가 창출했던 정권과는 다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정권 벌이기를 하거든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튼 이스라엘의 문제를 오해하기가 쉬운 게 한국에서 상황을 반대로 보면서 화내기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석하면. 우파 권위주의 정부에게 사법부와 기업들이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정서를 한국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라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외교부가 현재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려 메시지를 강하게 표했다. 이런 사실만큼은 쏙 빼놓고 보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민중항쟁이 점점 거세지면 보수 언론이 이걸 전달할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과 반대 패턴으로 설명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로 가봅시다. 브라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카니발이 다시 열렸습니다. 왜? 쌈바! 라마단 때 무슬림이 계율 지키는 거랑 사순절에 크리스천이 계율 지키는 건 현대의 레벨이 엄청 다르죠? 네. 그렇죠. 사순절에 많이 먹지 뭐. 사순절인데 설렁탕? 우리나라는 개신교도 사순절 하긴 하죠. 근데 엄청나게 쏠린하게 지키는 건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지나가는 정도지. 또 합신이랑 고신은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회나 저기에서 행사 정도 하고. 보통은 이제 성당에서 많이 하고 그러죠. 보통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금식기도 같은 거 하시고. 네. 근데 사순절은 원래 종교적으로 라마단하고 거의 똑같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네. 경건하게 굶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많이 처먹는다고 카니발인데. 네. 이제는 사순절에 뭘 안 해도. 주력이 바뀌었죠. 누구나 치킨은 좋아하지 않느냐. 보통 무슬림이 라마단 기간에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라마단을 하지 않고 낮에도 먹고 밤에는 더 많이 먹고 이런 거죠. 라마단은 힘드니까 지우고 먹는 건 좋으니까 더 커졌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종교의 제도권 안에 우리는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먼저 세속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징표이기도 하죠. 사순절이 흐려지고 사순절과 관련된 축제만 남아있다는 게.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제사보다 잿밥에도 관심이 있다. 네. 근데 잿밥은 맛있어요. 굶는 정도로 따지면 이슬람권에서 훨씬 크게 해야 돼요. 카니발은. 그 이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절이 있잖아요. 네. 식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비건 식당. 또 하나의 맥락은 23년 봄이 되니까 이제 동아시아도 코시국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초중고 대학교 입학식이랑 오리엔테이션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2년에까지 쉴 수밖에 없었던 서양에서도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축제 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우 카니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축제는 국가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회잖아요. 국민들 스트레스도 풀고 상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관광업도 알아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치는 돈이 약간만 있어도 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축제 때 돈을 치안에 쓰는 겁니다. 브라질은 경찰관에서 소방관 4에서 5만 명이 카니발 기간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들어왔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만 브라질에 놀러오는 외국 관광객은 100만 명 내외입니다. 팝스타 콘서트도 엄청 많이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치안에 사람과 돈이 엄청 투입되는 건 이렇게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홍수 때문에 사망자하고 실종자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비 많이 올 때예요. 남미는. 11년 전인 12년도에 경찰관 소방관 파업으로 군인을 1만 명씩 투입했던 적도 있어요. 어쨌든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요즘 재밌는 거 느끼고 계시죠?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든 행사장과 사람만이 나오는 쇼핑몰에 경찰 배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로 인한 규제가 법에도 없는 걸 관청에서 나와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일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랑 에디터도 그저께 공개방송 행사장 보러 가서 12구 참사 이후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관에서 귀찮게 군다더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가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12구 참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거 여권 정치인들이 신나게 역설하고 다닌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열심히 책임지면서 앞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성질을 내고 있죠. 이 바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정말 책임이 없다고 여기면 지금도 경찰 풀지 말아야지. 물론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사우디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테니스 연맹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 국가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최초로 여자 축구 국가대표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2012년에 축구 국가대표를 내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2017년까지 경기장의 여자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어,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자국에서 여자 축구 친선대회도 열고요. 레이디스 골프 대회 등 여성에게 스포츠를 빠르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빈살만 시대 이후에 사우디의 흔한 이슈 검색어죠. 사우디 여성 최초. 여성 최초 단독 운전 허용. 그 전에 여자 운전을 하려면 배석자가 있었어야 했죠. 선탑 남성. 네. 최초 여자 축구대회, 최초 여자 골프 대회. 아예 사우디 레이디스 인비테이션 뭐 그렇죠. 최초 여성 우주비행사, 최초 여성 아이돌 그룹, 최초 여자 프로레슬링 경기 등등등. 아, 프로레슬링도 생겼구나. WWE가 큰 돈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우디에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여자 선수들이 옷을 조금 더 입고 처음으로 경기를 냈죠. 네. 엉엉 우는 그 동네 아줌마들 막 그런 영상이 남아있어요. 10년 전부터는 슈라에도 여성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헌법도 없고 입법부도 없는 전제군주국이잖아요. 세속주의 개혁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건 서아시아에만 있죠. 아, 그조차 이게 미스터 에브리틴 덕분이죠. 물론 현재까지 예상 최고치는 그래봤자 카타르 정도입니다. 입헌 군주제인 척을 하는 절대왕정이죠. 그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 이게 필요한 건데 나중에 지금도 양화입니다만 양화가 될지도 모르는 악화에 대해서 간혹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무아마드 왕세자가 2017년, 여기 지금 2017년까지 경기장에 여자 출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2017년에 왕세자가 됩니다. 원래 사촌형이 왕세자였는데 그걸 폐위시키고 폐위하기 전에는 왕족이라도 부패 혐의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니 왕세자가 된 뒤에는 자기 사촌들과 장관들을 싹 다 긁어먹어서 리아드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해놓고 막 때렸어요. 진짜로. 구타를 막 했어요. 구타의 밤. 뭘로? 온갖 주먹, 몽둥이. 무슨 혐의로가 아니라 부패 혐의로. 무슨 연장으로? 그러게. 부패 혐의로. 앞으로 부패 혐의로 때렸어? 부패 혐의들을 계속 걸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구타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중국만 하는 게 어찌 보면 사우디가 제일 잘하는 나라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그 이후 붙여진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대왕 압둘라지즈 이후에 최대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저 폐면 군대를 장악하다. 그거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그러면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하잖아요. 종교학자들도 자꾸 보수적인 애들이 뭐라 뭐라 그러려고 그러고 그렇겠죠. 그래서 2018년에 국민들의 지지를 한 번에 받기 위해서 여성 쪽을 많이 풀어주고 있었던 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성 스포츠, 여성 운전면허. 그리고 특히 2017년, 2018년부터 사우디에서는 히잡이 필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게 젊은 독재자가 권력을 틀어주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 원로들이 인기 없도록 만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충분히 없어질 것 같으면 때리고 인기가 너무 많으면 때리고 등등등 이런 분위기고요. 가장 환장할 이야기는 오늘 페루 얘기입니다. 페루의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페루에서는 재작년에 군소사회주의 좌파정당의 후보인 페드로 가스티오가 독재자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를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엄청난 드라마가 쓰여지고요. 그런데 1년 만에. 네. 재작년에 당선이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페드로 가스티오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들어서 탄핵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치니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그러나 쿠데타가 실패하고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우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시켰겠죠. 그리고 현재는 부통령,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디나 볼로아르테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네. 즉,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 야권에 있는 유력 인사, 심지어 자기와 경선에서 다투기도 했던 그 정도의 인사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부통령마저 현 대통령을 제끼는 데 찬성한 인물이란 뜻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은 감옥에 가있고 부통령이 승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면 주변 국가들의 반응부터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태평양 동맹의 차기 의장이 원래 페루 대통령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네. 이쪽의 국제기구입니다. 태평양 동맹은. 네. 지금은 멕시코 대통령이 의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순서가 페루였거든요. 그게 지난해 12월에 순서가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때 페루가 탄핵 쿠데타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의장인 멕시코 대통령이겠죠.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가짜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태평양 동맹 의장직을 넘기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의장직을 페루 정부에 넘기는 걸 거부했습니다. 네. 한편 2월 7일 페루 신문 엘살토에는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네. 본인은 현 대통령이라고 아직 주장을 합니다. 그는 대선 투표 때부터 우이익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페루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부터 하게 됩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혹은 후지모리 케냐 대통령. 일본 이름은 후지모리 케냐죠. 치니쿠데타를 진짜로 일으켜서 성공했던 적이 있던 독재자죠. 부정선거 논란 도중에 일본으로 도망쳐서 탄핵당합니다. 그때 이제 몰래 국제 일정이 있는 거 외교 일정이 있는 것처럼 일본으로 간 다음에 아예 돌아오지 않기로 하고 대통령 사직서를 일본에서 팩스로 보낸 걸로 유명해졌죠. 그때 일본인 정부가 성환을 거부했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 선거에 출마하죠. 2008년인가 7년에 당선은 안 됐습니다. 대통령까지 해본 놈이다. 소신이 있는 하향지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하향지원하는 이유는 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케이스 하나 있으면 되게 재미있겠다. 그 선거 데이터 센터로는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간다에서 출마한 거예요. 현재는 감옥에 있어요. 다시 송환돼서.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페루에도 개발독재 향수를 지닌 시민들이 있겠죠. 현재 후지모리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그래서 세 번이나 대선 후보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현재 직함은 페루 국민의힘 대표죠.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번역상. 민중의힘이라고 번역이 보통 되던데 언론에서는. 그런데 이게 한국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번역을 참아 못하는 거구나. 국민의힘입니다. 페루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게이코 후지모리는. 그게 맞네. 왜냐하면 우파 정당이잖아요. 민중이란 말을 잘 안 쓰겠네. 네. 현재 의회 구성도 대부분 우파입니다. 21년도에 한국으로 치면 전교조 위원장쯤 되는 노동운동가이자 교사인 페드로 카스티오가 무소속 당선됩니다. 네. 정파 문제로 심지어 러닝하다 말고 탈당도 해서 완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개월 만에 탄핵당한 사건입니다. 브라질의 일기 룰라하고 마찬가지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의회와 언론과 법원이 총공세로 두드러팹니다. 이 사람을. 아무래도 기득권의 심기를 가장 크게 건드린 건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 구교화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공약했고 계속 밀어붙였죠. 아웬더가 했던. 석유, 가스, 심지어 통신산업도 구교화를 추진합니다. 이러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뚜깝 패죠. 네.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게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부패 혐의를 씌우죠. 반대파에게. 그렇죠. 그래서 보수는 카스티오에게 부패 혐의를 씌웁니다. 제적 130석. 3분의 2, 87명 찬성이면 탄핵이 가결됩니다. 여소야대 의회는 두 번 부결된 걸 세 번까지 밀어붙입니다. 탄핵을 두 번 하려다가 실패했고 세 번째에 가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죽이다 진짜. 그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다 피곤하지도 않냐라면서 이왕 누굴 죽이기로 한 게 트렌드가 되면 아무튼 죽일 때까지는 그 전국이 이어지는 게 이게 현대 정치인데 현대 정치의 단점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탄핵 때문에 우파가 돌아오거나 이 탄핵을 위해서 우파에 협력한 정치인들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페루의 상황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너무 부담이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망명자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받는 것도 피곤하고 페루 같은 나라의 에너지 자원이 못 믿을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등등 페루 언론 내부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카스티오 대통령이 언급한 걸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탄핵한 겁니다. 적어도 제가 해석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즉 아버지 후지모리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그걸로 개혁적인 정치인을 넘어뜨리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이웃 국가에서는 그 반대로 규정하고 탄핵한 게 쿠데타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페루 내부에서는 카스티오가 쿠데타를 했다. 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쿠데타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동일한 비난을 하는데요. 알고 보면 그 둘 중 하나만 그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쪽에서 열심히 싸우면 누가 잘못했는지 외부에서 구분하기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구제정사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루 언론을 보고 페루 이야기를 타진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치니 쿠데타 일으키다가 쓰러졌다. 라고 말하거든요. 단 14개월 만에 아무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이 돼서 14개월 만에 그렇게 많은 부패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게 다 밝혀진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주목할 게 그거죠. 군소정당, 그나마도 군소정당에서 그나마도 나와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부패를 저지르려도 너무너무 저지르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죠. 아무리 광속으로 유능해도 14개월 만에 이렇게 부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연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 전에 연줄이 있었다면 딸 후지몰이 뒤에 있을 사람이었겠죠. 자, 미국 바보 이야기. 미국에서 생일이 같고 이름이 같은 한국인 여성이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적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한인입니다. 네. 한인입니다. 영주권을 한 명은 신청한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은 정확히 지금 어느 정도 거주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작은 뉴스예요. 미국 언론은 이들을 각각 LA킴과 시카고랜드킴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네. LA사는 김모 씨와 시카고 주변 사는 김모 씨. 네. LA킴이라고 하니까 미스라진 생각나네요. 응. 미스 LA진 해놓고서 미스라진이라고 우긴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 그거 밈 됐는데? 속아. 미스라진 뭐하고 사는 거야? 잘 살겠지. 서울에서 태어난 LA킴은 2012년에 로스앤젤레스로 갔고요. 시카고랜드킴은 2017년에 시카고로 갔습니다. 응. 그리고 2018년에 한 달에 텀을 두고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받았고 응.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받았으니까 네. 이후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이 막히는 등의 곤란을 겪었습니다. 인생 죽을 뻔했겠죠. 서로 누가 당신의 보장번호를 도용하고 있다. 당신이 도용범일 수 있다. 뭐 이런 의심을 계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로 응. 각각 은행, 사회보장국, 경찰 등에 신고했고 그죠. 사기꾼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알고 보면 이름이 똑같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도용당한 줄 아니까요. 오랜 싸움을 거쳐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러면 관총이 도망갑니다. 우리 잘못 아닌 척을 해야 됩니다. 네. 사회보장국이 이걸 인정하지도 않으려 했고 인정한 뒤에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모든 공무원이 절대 아니죠. 일 못하는 공무원 패턴에 대응을 할 때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심지어 영주권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했대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죠. MBC에서는 2월 18일에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보장국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카고 김에게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두 분은 31살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김씨 여성입니다. 생일도 같고요. 네. 한인들이고요. 쓸데없는 장기적 예측을 하는 시간. 이번 주에 미국의 김씨 성에 대한 소소한 뉴스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등에 써있는 이름을 킴에서 HS킴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한국인은 이해가 됩니다. 한국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성시분포가 가장 이상하게 고른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압도적인 성이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왕족이라도 별도로 분가해서 나가면 따로 성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거기는 성을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1%를 넘지 않는다고 하죠. 일본은.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인에게 성은 너무도 불충분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왕씨. 왕, 리, 응앤, 김 이런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그나마 박과 초이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근데 너무 많은 주제에 짤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문제냐. 물론 다른 문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인류의 이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의 이름 가짓수가 부족한 것도 있죠. 그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 대부분의 민족이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여자 이름 가짓수가 적죠. 이 시카고 김씨와 LA 김씨의 문제는 여자 이름이 적은 데에서도 기인을 해요. 이건 제가 오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성씨 문제예요. 성은 편의상 행정적인 구분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때도 성씨는 직관적인 구분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왕씨, 응앤씨, 김씨는 힘들겠지만. 근데 원론적으로 이 성씨가 나임을 증명하는 그렇게 대단한 표식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은. 저기 시카고 교회에 계신 김씨하고 LA에 있는 김씨를 헷갈렸으면 국가는 사과해야죠. 잘못한 건 국가잖아. 국가 책임 묻지 말라고 권성동처럼 화를 낼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행정 편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게 국가 행정이든 동네 행정이든. 그래서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구분되는 정보값을 넣다 보니까 성이 중요해진 거죠. 즉 행정의 이유로 성이 중요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 빼면요. 물론 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다수의 자바섬 사람들처럼. 그런데도 정보값은 넣습니다. 이름이 5로 끝나서 남자임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 이름이 위도도야. 그럼 쟨 자바섬에 사는 남자구나. 조코 위도도? 네. 조코 위도도 성이 없어요. 자바섬 출신 사람들의 다수는 상당수는 성이 없습니다. 민족에 따라 성이 있는 민족이 있지만 종교에 따라서. 전통적인 이름 짓는 법을 다들 조금씩 따르고 있는 거죠. 성이 없는 곳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해본 적 없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인간 본인들 개개인들한테 필요한 건가? 성이? 네. 혹은 이름의 행정적 편의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0, 40년 전부터 인류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닉값을 하고 살면서. 선수도 실제로 스포츠 선수 1분은 닉을 유니폼에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 5초신코 EIC가 자기 등번호 못 쓰게 하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등번호로 성을 바꿔놔서 5초신코죠. 이름이. 태어날 때 이름의 절대성이 해체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지 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그리고 그게 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날도 곧 올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궁금해요.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인류의 삶에. 그러다 보면 나 궁금한 게 있네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미국의 경우 결혼하면 여성이 남자성을 따르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성의 가짓수가? 그런데 이름을 바꾸기도 하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보통 딸들이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마 서양에서. 내가 왜 이런? 어느 집에는 딸만 있어. 그러면 그 성은 그렇게 점점 전사회적으로 보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한 20, 30년 정도 동안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거나.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거나. 이게 필요하지 않다. 가부장적 사회도 아니고 종족이 중요한 사회도 아니라면 이게 점점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인류는 이미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변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들 할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바이킹식 성 짓는 법이 마음에 들어요. 뭐야? 내가 아들이면 부모 이름 뒤에다 손을 붙여서 성이 되고. 성갑손. 내가 딸이면 도티를 붙여서 성이 되고. 성갑도티. 그래서 아빠, 엄마, 아들, 딸 있으면 4명의 성이 다 달라요. 유라시아 추운 곳은 성별에도 성이 달라지잖아요. 네. 북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거 모두가 행정편의에 의해 생겨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민번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속과 신분을 밝히기 위한.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어디 출신인가와 내가 무슨 성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정보값을 잃으면 넣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랍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길어졌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이러면서. 네. 아무튼 고민이 돼서 떠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국 뉴스를 짧게. 공정위에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것이 독가점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이미 아마존도 국내에 해외지만 국내 서비스도 가능하게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구독하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 있고 아마존 뮤직도 싸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없나요? 아마존 뮤직도 있어요? 더 가까이 해보죠. 네. 더 가까이 얘기해보죠. 쿠팡은 문제 없나요? 그러네. 쿠팡은 로켓 받으면 TV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SNL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 이건 문제 없습니까? 카카오와 네이버로 넘어가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서비스를 묶어서 한 달에 얼마 하면서 구독하게 시켜주잖아요. 모두가 과점지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구글이죠? 다른 누군가가 부탁한 거 아닙니까? 경쟁업체가? 이 궁금증을 가지기 전에 더 이상한 건 지난 정권 내내 공정위는 내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정위를 검찰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지금 이 기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조사를 하시든가. 왜 피의사실 흘려? 지난 공정위는 그 기업이 너무 관심이 있고 그 기업이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뿌렸을 때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간혹 나왔어요. 하지만 공정위가 자체 조사하고 있는 걸 공정위가 떠들어서 이렇게 피의사실이 흘려지는 거 전 지난 정권에 본 적 없습니다. 이 일관성을 느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군에서 민주노총 수사했죠? 군에서 천공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을 쓰신 분 수사했죠? 지금 대한민국에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이 검찰처럼 피의사실 흘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페루나 이스라엘처럼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공정위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저 조사하고 있어요. 라고 기자에게 말하고 기자가 그걸 받아쓰는 그림. 뉴스 라운드업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화이트데이 장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 챙기지만. 그걸 좀 가끔 또 챙기고 그러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작년에도 안 챙기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번 올해 안 챙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교란 이런 거죠. 나도 발렌타인데이트 못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상호 냉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흐름을 깨야 돼요. 그럼요. 발렌타인데이트 못 받았는데 나는 안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챙겨줬어요. 그러면 더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언젠가 받을 테니까 내가 먼저 주겠어. 그러면 계속 주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세요, 그냥. 여러분, 파트너와의 관계가 북한과 남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힘은 남한 쪽을 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꾸룩꾸루는 계속 뭘 만들고 있습니다. 꾸룩꾸루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로맨틱한 패키지. 3월 14일, 어떤 일이네에겐 이벤트의 날. 그때 빈손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헤이즐넛이 들어간 고급 커버처 초콜릿. 그리고 생크림으로 만든 수제 팝의 초콜릿. 작년 발렌타인에만 한정 선보인 제품으로 먹는 순간 입속에서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먹었는데 사라졌었지. 그렇죠, 근데 사라지는 걸 뭐하러 먹어? 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너희들은 다 사라지는 걸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초콜릿의 향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로맨틱한 요시즌에만 선보입니다. 네. 기존 마카론보다 훨씬 크고 뚱뚱해진 하트 모양 마카롱과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퀄리티가 궁금하신 분들은 꾸룩꾸루의 페이지에서 후기를 참고하십시오. 액세스몰에서 화이트데이를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썸 탄 지 오래된 사람하고 새로 썸 타는 사람에게 드리기 좋아요. 그럼요. 독질이는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되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안 듣고 있었어요. 광고였습니다. 기본교양 수퍼 히로로 문학에 인해 스판덱스 영웅장 네 안녕하십니까. 죽지도 않고 돌아온 스판덱스 영웅전 이제 시작합니다. 네 봄의 스판덱스 영웅전입니다. 중간 결산입니다. 네. 결산? 7년 만에. 중간 정산인의 느낌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초의 회차부터 쭉 해왔던 얘기가 있죠. 빨리 그만두겠다고요? 아 환청이었군요. 그건 당신의 마음의 소리? 네. 심지어 최초의 회차에는 제가 없었어요. 슈퍼 히로로 장르는 재민이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던데 태어나? 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르는 미국의 민속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들여다보는 잣대로 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언급은 안 했지만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한 분야인 대중문화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티저. 23년 상반기에 XSFM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됩니다.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K-POP과 팝을 한꺼번에 다를 텐데 90년대, 00년대까지 존재해왔던 한국어로 된 팝 프로그램들은 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미국이 주도한 인류의 대중문화라는 축 주변에서 움직이는 서사를 떠들었거든요. 저희가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그 반대의 방식을 취해보려고 애를 쓸 건데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K-POP의 시각에서 본 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 주변화 될 테니까요. 여하튼 티저. 근데 오늘의 중간 정산은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화가 주도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장르가 변화하고 있고 방금 말한 미국을 들여다보는 렌즈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지점까지 왔다는 걸 말하려고 하거든요. 미국이 자기들 외에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소화하는 용도로도 슈퍼히어로 장르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솔까? 전 세계를 상대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눈치도 봐야지.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이 장르를 써먹기도 한다. 그렇지. 근데 걔네가 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팔아야지. 정확합니다. 23년에 처음으로 단행본을 처음 봤어요. 어떤 미국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이. 아니 미국 만화인데 왜 카우보이도 안 나오고 백인들만 나와야지 백인은 별로 없네. 그렇죠. 상치 단행본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두 권씩 구성을 썼는데 벌써 제가 하갈 얘기를 다 했네요. 여기서 끝낼까요? 오 좋죠. 내가 해냈어. 대단해. 대단해. 세민. 어쨌든 그래도 아깝잖아요. 네. 두 회 차 번 써왔는데. 이번에 중간정산은 유PD가 그동안 킬했던 몇몇 캐릭터들 분량을 언급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해놨는데 그 다음 주가 절대 오지 않았던 제인 포스터 토르. 몇몇 영웅들을 봅시다. 토르를 못 본 사람은 모르는 이름. 제인 포스터. 토르. 제인 포스터. 2014년 10월. 제이슨 에런과 러셀 다우터만. 오리지널 토르가 몇십 년 묵은 후에 등장을 했어요. 네. 러브 앤 썬더 영화에서 갖다 썼죠. 러브 앤 썬더. 네. 여성 토르 아이디어라는 게 몇십 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2014년이죠. 네. 주인공은 토르 회차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일단 토르 자신이기도 했던 도널드 블레이크의 연인이었던 간호사 제인 포스터입니다. 네. 이 사람이 뿅망치를 들 수 있어요. 음. 묠니르를. 음. 제인 포스터를 토르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울버린 만화의 스크립터로 2001년에 데뷔한 작가 제이슨 아론과 캡틴 아메리카 1편 영화의 코스튬 디자이너를 한 적이 있는 만화가 러셀 다우터만이 제시했습니다. 네. 남의 겐시오 보여도 본인들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옷을 볼 디자인을 해. 하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보면 그때그때 꽤 바뀌어 있어요. 딱 보면 그거구나 그 코스튬이구나 알게 쓰면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어떨 땐 촌스럽게 어떨 땐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고. 저 육각무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이슨 아론은 여성 토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걸 시토르그나 레이디 토르가 아닌 그냥 토르라고 발언했어요. 이게 더 쉽죠. 그래도 기존 오리지널과의 구별은 필요하니까 마이티 토르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토르 만화가 이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기존에 쓰지 않았던 이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인 포스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러브 앤 썬더 영화에서도 이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레이디 토르라고 부르는 빌런을 한방 날려버리고 이런 대사를 쳐요. 첫째 레이디 토르 아니다. 마이티 토르다. 둘째 정 그렇게 부르기 싫으면 닥터 제인 포스터까지는 봐주겠다. 나는 박사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지금은 묠일을 들어서 그 권능을 받아 토르가 됐는데 레이디 뭐뭐뭐로 종속적인 호칭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르는 시토르도 레이디 토르도 아니고 토르 혹은 마이티 토르라고 부르면 됩니다. 원전의 제인 포스터는 간호사로 대성해서 닥터 그러니까 의학 박사 학위도 땄고 그럼 간호사로 대성했다기보다는 의사로 성공했다고 봐야 의학 쪽에서 간호학으로 시작해서 의학까지 다 합륙을 했다. 박사 하면 다 한 거 아니냐. 노널드 블레이크 토르와 이제 헤어진 뒤에는 애인도 따로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명실상부 전여친이구나. 아이도 낳고 이혼도 했어요. 돌아왔어. 자기 삶을 잘 살았어요.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교통사고로 전 남편과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방암이 발병합니다. 암환자가 돼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묠니르를 들고 토르가 됩니다. 그때 잠시 토르가 실종돼서 공석인 상태였거든요. 지구의 달에 묠니르가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탁 들고 어쨌든 토르는 한 명 존재해야지 라고 하면서 토르가 되는데 그게 제인 포스터였던 거예요. 누가 들긴 들었는데 그게 이 양반이다. 문제는 토르가 된 상태에서 얻는 능력 중 하나인 재생과 회복 능력 때문에 암세포가 회복되고 화학치료받은 게 해독이 되어버립니다. 토르로 산다는 건 암의 병세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인 포스터는. 그래서 묠니르를 들고 슈퍼히어로를 하면 할수록 제인 포스터는 죽어가요. 하지만 토르 활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원 스토리를 만들면서 제인 포스터의 영웅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토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동안 가장 지근거리에서 토르와 도널드 블레이크를 쭉 봐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토르의 조건인 그 고결함 그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블 편집부에 의해 정식 2대 토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9년 전에 2014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후로 계속 캐릭터가 살아있다면 왜 계속 암환자 컨셉으로 계속 가요?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최근 건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발키리 이름을 쓰고 있어요. 토르 시리즈를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으로 많이 봐도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 수 있나 봐요. 아닙니다. 토르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여성 토르가 생겼다. 2대 토르가 생겼다.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이티 토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공을 규정하는 일은 슈퍼히어로 장르에 있어서 그래서 주인공을 규정할 때마다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를 원하고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를 원하면 시장은 호응해주는 동시에 백래쉬를 보여줍니다. 사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에는 언제나. 아이언맨의 후계자인 아이언하트는 흑인 여자아이인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왜 흑인 여자아이야? 이데미즈마블은 왜 남아시아야? 팔콘 샘 윌슨은 왜 캡틴 아메리카가 돼? 그는 내 캡틴이 아니야? 그래서 2016년에 엮여서 발매된 캡틴 아메리카 샘 윌슨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첫 권의 부제는 난 마이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난 마이 캡틴 아메리카 이 문장이 작품 바깥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그리고 작품 안에서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현실 세계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더 나올 것을 예상했으니까 작가들이 안에서도 등장시키는 거죠. 3대 캡틴 아메리카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히는 2대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네 버키를 정식 이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XSFM입니다.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든 프랑스의 달콤함 꾸릅꾸릅 온유 마카롱 오징어 잎 아기 꼬리 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뱉기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어느덧 3월 갑작스럽게 포근해지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꿀꿀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죠. 하지만 면역이 과민반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요. 이것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못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안 버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저도 잘 안 버죠. 그렇습니다. 환절기 알러지가 도지면 많은 분들이 또 괴로움을 토로하죠. 환절기의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큐비엔에 있어요. 49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큐비엔의 독자 개발물질 달의 추출물 인체제경시험 결과 식역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네. 이미 XSFM 청취자분들은 많이 구매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과민한 사람들이 인체제경시험 해보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던 그것입니다. 아이들용이 있다는 것도 반갑네요. XSFM의 아주 오래된 스테디셀러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똑같은 방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병원에서 쓴 돈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들려드렸던 그 예들이 지금 모두 영상화됐습니다. 그렇죠. 아이언하트는 블랙팬서 2편에서 첫 등장을 했죠. 미즈마블은 드라마로 데뷔를 했고 마블의 다음 영화인 더 마블즈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또 나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져에서 팔콘이 캡틴의 방패를 완전히 계승한 것이 현재 마블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세련된 뇌피를 쓰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블이 PC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다양성을 늘린다. 네. 이런 목소리가 샘솟는 심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세계관도 발견이 됩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숭상하는 극소수의 무리가 아 그런 종교가 있구나. 그 목소리가 너무 확장됐다. 이게 사실 엄청 소수인데 너무 크게 들린다. 마블이나 DC는 물론이고 영화, 애니, 게임 만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추구 안 해도 되는데 폴리티컬 커렉션을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다. 인어공주 왜 흑인이냐 라는 식으로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옳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럼 인어공주 논란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자 지난 한 16, 7, 8년 정도 삼성과 애플은 기술과 홍보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웅을 다퉜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을 해보죠.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깐 볼 뿐입니다만 전 기계는 언제나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광고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애플이 내놓는 광고의 감성은 전 세계 곳곳의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걸 최대한 확장성을 가지게 만들죠. 전 세계 어디서나 좀 다른 그림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축제를 찍고 있는 거라면 그 축제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다 다른 문화권의 축제지만 축제를 즐긴다는 것 그거 기록한다는 것 같지 않겠네요. 수평적 문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애플은 어찌 보면 더 악마적이지만 그리고 삼성은 원래 이거 다 백인들이 하는 거야 라는 20세기적 마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광고가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저 배경은 사실 네가 살고 있는 그 촌스러운 곳 말고 일세계 백인들이 하고 있는 무언가야. 부럽지? 이게 삼성과 애플의 광고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인류는 대부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둘 다 좋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소비하시는 거고 둘 중에 하나 너무 추접한데?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하나를 또 그 대가로 소비하시는 거예요. 다양성이 늘어나면 더 다양한 소비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가 다양성을 깨우치는 방법이죠? 그죠. 제가 지금 아까 삼성광고의 개념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개념은 한국 안에 있는 미디어 매체 광고에 거의 대부분 있던 전략이었어요. 자동차 금융 치킨 뭐 만가지 다 맞아요. 여기에 익숙했다가 지금 우라카이 기자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 한국에서 살아본 한국인들일 거 아니에요. 미국 흑인의 정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 이해조차 하지 못한 이런 친구들이 인어공주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된 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천박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배우들 흑인 배우들 중에서 이건 여담인데 흑인 상류층의 품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다는 걸 감지해냈거든요. 흑인인데 하층 노동자 계급의 거친 언어를 쓰지 않고 미국인이라면 막 랩을 하고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손에 떼암 묻힌 사람 네. 그런데 흑인이야. 막 우리가 아는 소개팅 할래? 이런 말 안 쓰는 그렇죠. 굉장히 기품 있고 교양 있는 말투로 실제 교양 있는 내용을 말하는 상류층 흑인 의 모습 그런 것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조금 그리고 연기할 수 있는 배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한국에서 미디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몰 이해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인종들과 부딪혀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짜증도 나보는 이런 분들이 어떤 걸 혐오하는 거랑은 층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죠. 형태도 다르고 좀 더 한심합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모든 소수자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수자들은 멸종하겠지만 어떤 소수자들은 자기 목소리와 권력을 획득하고 회복해내죠. 사실 우리가 더 화를 냈어야 되는 부분은 인어공주에서 삶은 바닷가재가 어떻게 바닷속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그렇지. 왜 빨간색이냐 그렇죠. 그거였어요. 이미 삶은 후란 말이야 그 컬러는 그럼 그 얘기가 나와야죠. 사실은 바닷가재도 껍질 색이 다른 애들이 있다. 인종이 다르다. 그럼 바닷가재들로부터 백래시가 일어나요. 저건 죽은 스타일 색깔이잖아. 엄청나게 인간에게 맞춰진 색깔이잖아요. 인간이 사랑할 때의 색깔. 그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살펴봤던 영화들도 사실 이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와 권리를 회복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저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집어서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실베스트 스텔론이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던 80년대 그때는 왜 다들 너그러이 받아들여줬지? 그냥 이탈리아계 시민들만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영웅은 아니었을까? 그때는 왜 그런 질문 안 하죠? 아놀드 샤아젤레거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 그렇죠. 왜 안 했죠? 그때는? 그럼 지금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들은 이탈리아계와 게르만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영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영웅 캐릭터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걸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블랙팬서가 성공했듯이. 여전히 남은 한 가지의 지적거리가 있어요. 그게 코믹스에서든 영화에서든 아니 연예산업이라는 건 엄청 민감하게 만든 상품들을 파는 건데 그래 이런 확장성 좋아. 그러면 팔릴만한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이 점에 있어서 2020년대에 영화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종종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리부트된 고스트버스터즈라든가 잘못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처음 해본 건데 아니 실패를 해야죠. 그렇죠. 실수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이 실수를 딛고 올라오는 다른 트라이가 생길 거야.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스판덱스 영혼전으로 꾸며 이번 주 3월 첫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더? 어쨌든 내일 다시 만나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4월 94회 금요일이었어요. 왜 내기에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들리지? XSFM입니다. IDW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